어 야 권총 만들 수 있어 권총 에? 권총? 34대 권총 만들 수 있어 34대 근데 철주기에 필요하네 그니까 우리가 오늘 대장 집 집 야 여기서 살거야? 집터 만들고 대장가 만들고 녹이고 한번 철기부명 한번 가보자 와 말도 안한데 이게 여기서 그렇게 넘어간다고? 어 민수 민수 일로와봐 민수 민수 여기 거북이 싸웠어 민수 광수아 거북이 거북이 싸웠어 조진다 조진다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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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져야 돼 광수아 나 그게 없어 나 없네 좋아 좋아 응 우리 부족부족한테 깝친게 죄다 응 거북이 싸우러스 응 그렇지! 좋아 좋아 그렇지 당장 누구야 가족 좋아 됐다 그럼 됐어 그럼 됐어 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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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다 된거 같아 드디어 트랙터 만들었어 아 버려야 되는데 오케이 가죽 됐고 나 밑에 버릴게 어디였죠 이건가? 섬유 됐고 더 필요한거 있어? 됐스! 만든다! 드디어 드디어 만든다 드디어 이어이 이어이 만들었나? 이어이 만들었어 만들었어 어딨어 와 야 첫 시승 누가 할래 아 됐어 어디였지 이거 그 하고 트릭 트리키를 하나 더 만들자 그래야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가만있어 가만있어 무기 내려놓고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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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모기 들어 모기 모기 내려놓고 들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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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힐톱스 안장 만들랬는데 아 아 그럴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랩터 한장 만들었습니다 랩터 랩터 한장 80개 들어갔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넌 맞아도 싸이 새끼야 제가 랩터 한장 만들었 야아 랩터 한장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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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공룡있어요 공룡 하하하하 어 죄송해요 야 근데 랩터도 좋아요 들어보세요 랩터도 좋은게 랩터도 상당히 발이 빠르고 공격적인 친구기 때문에 하하하하 아니 그러면 수학을 못하잖아 이 친구야 아 그건 죄송한데 딸기 수학밖에 하는 것보다 고 이게 아 들어보니까 랩터가 인간 수학도 참 잘한대요 그러니까 한번 아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야아씨 가죽 140개 아 근데 그만 근데 그만큼 제가 가죽을 갖고 오면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걱정마세요 아니 그럼 몇 몇개 필요한데 원래 그게 80개 필요한데 140개 했는 아 아니 110개 어 그러면 진작에 만들 수 있다는걸 이상한걸 만들려고 노력을 했단거네 안돼 랩터 만들기로 했잖아요 저희 그렇기 때문에 아 아니 우리는 트리큐에라를 두개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할려고 자 자 그러면은 랩터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지금 어 야 저 앞에 저 앞에 트리큐 섭스 아니야 저거 저 트리큐야 저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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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친구들 가요 트리큐 뭐하게 트리큐 해야죠 저거 두 마리 해갖고 저거 저거 저것도 먹자 안장은 나중에 하면 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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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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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걸 빌려야겠다 그럼 욕 엄청 먹었을거 지금 창 6방은 훔쳤을거야 아니야 자 다들 모이세요 다들 이제 돌릴수 있나요? 제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올라와서 사야 돼 올라와서 여기 돌로 올라와 돌로 올라와 저거 뭐 묶는거 없어? 어 덩치 크는 것들은 별로 안통해 야 올라갈 수가 없는데 여기 어 쌌, 쌌네 어 도, 돌로 때리자 그냥 아 근데 이거 얘 세란 말이야 얘 4명이 잘 퍼지면 되지 그래 퍼, 퍼져, 퍼져 야 일단은 땡겨 일단은 땡, 땡겨놔 동서남부가 동서남부 간다 어 광성이 준비됐어? 그쪽에서 때려 하나 둘 셋 지금이야 그렇지 어허허허 ㅋㅋ 나 나라데도 유의해 키있게 어 나 돌, 돌었다 돌 돌 여기다 괜찮아 야 YOU거랑 물로 들어간 돼 어, 들어가 잠깐만 어 너 달여단 돌 돌 모jun 돌 돌 돌이 어 저 바닥에 돌있죠? 돌 돌돌 어 에 멈췄다 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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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어 막너무 빠른데 ja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내가 내가 어렵다고 내가 어그로 꿇게 내가 이속이 빨라 으어어어어 좋아 좋아 해봐 해봐 지금이야 내가 빨라 내가 빨라 물로 들어가면 돼 그렇지 그렇지 지금이야 지금 어? 어? 괜찮아 민수 도망가 왜냐면 물이면 이속이 들여지니까 나한테 간다 나한테 간다 나한테 간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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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포물선 그렇지 그렇지 광성아 거기서 뭐해? 광성아 나 이거 새총 부서져서 만들고 왔어 광성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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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씨 나도 이제 돌 갖고 올게 돌 빨리 빨리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을 수 있어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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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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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 돌이 없잖아 돌이 없어갖고 못하겠어 솔직히 이거 돌멩이로 기절한다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돼 돼! 했잖아 전에 어휴 나만 쫓아오냐 근데? 그렇지 야 야 온다 온다 나 나 나 나 어? 좋아 기절 좀 해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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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잠깐만 오 오 오 됐어 야 잠깐만 왜 물이야 왜 물이야 잠깐만 안 했어 안 했어 캐 괜찮아 얘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다고? 베리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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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어 얘들아 야 공룡들은 옛날에 수중호음 했었어 확실해? 어? 배고프다 베리 베리 더 넣어야 돼? 베리 더 넣어야 돼 한 20개만 더 넣어 됐어 야 우리가 보니까 그게 부족했네 우리가 돌이 많이 부족해갖고 약간 돌이 떨어지니까 당황을 해버렸네 야 설마 죽진 않겠지? 에헤이야 에헤이야 에헤이 야야 공룡 산소 줄고 있다는데? 어? 인공호흡에 그러면은 저거 그냥 가죽 가져가자 아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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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 같은데? 호흡이 떨어진다고야 어? 산소 없잖아 아 대가리대 대가리대 뭐라고? 산소가 떨어져 대가리대 누가 누가 줄어든다 했는데? 내 피셔 내 피셔 긁어버리자 와 어떤 시키야 뭐 산소 수치야 밴합니다 밴입니다 밴 후 됐어 어우 날아 야 우리 공룡 따라다니게 해야지 임벤 누르면 산소 뜬다고? 임벤 보면은? 임벤은 사이트인데? 어 잠깐만 체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 어 잠깐만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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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어 야 가죽 가죽 야 가죽 와 이렇게 무이미 지네 근데 그걸에서 트릭키 안장을 만드는 거야 트릭키로 만든 트릭키야 안장 와 오우야 오우 미쳤다 미쳤어 저것이 사람의 탈을 쓴 또 쐈어? 아 너 왜 지나갈때마다 똥싸냐 짜증나게 이럴수가 아우 당활똥이여 랩터! 저 랩터 아니야 쟤? 랩터 어딨어! 랩터! 랩터 어디? 얘 아니야? 랩터는 두 다리로 뛰어 두 다리로 앞다리 짧고 그래 나 글로 간다 글로 간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누가 이런 괴력을 원포맨이야? 여기 여기 쟤 랩터 아냐? 이거? 랩터 아닐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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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굶주리는데 괜찮? 랩터 주셨는데? 얘 얘 순한 애야 아까 내가 가까이 가도 안 때리더라고 아 그러네 어 얘랑 나랑 같이 아 얘 개잖아 얘 허자 얘 얘 시승감 안좋다고 내가 죽이네 그래서 또 죽일거야? 아니 그러진 않을거고 죽이자 그래 죽이자 죽여 죽였는데 얘 이 속빨라 볼라 써봐라 으응 야 화영 말아 화영 야 볼라 쓴다 써 말아 써 쓰는게 더 안전할거 같아 근데 볼라 볼라가 아까운데 볼라 던진다 볼라 던진다 아 아 됐다 됐다 죽였어 죽였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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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죽이고 안으로 들어와 거기 우리 기지로와 기지 거기서 일단은 일단 우리 총산 한번 보자 아니 족장님 언제 거기까지 가셨어요? 저 이숙이 빨라서요 총산 해보고 어어 그래 보자 하하하하 허허 이런 족장 매력적이지 않니? 하하하하하하 좋아좋아 야 근데 재밌다 그래 재밌는데 누가 자꾸 멍청한 지대가지고 누가 지금 지금 트랙타로 그냥 막 수확하고 지금 다른 애 잡고 그냥 하하하하 에? 그으니께 지금 트랙 두대로 그냥 밀고 다녔을텐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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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구 자 일단 여러분들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세요 식사가 다 상해 불었는데 하하하하 아 근데 그게 좋은게 마비 마비탄 쓰려면 이게 필요해요 썩은 고기가 아 그래요? 네 썩은 고기 안에 넣어서 숙성시켜 김치마냥 자 가죽 45개구요 앞으로 100개 모으면 됩니다 아자자 화이팅 그럼 다음에는 랩터입니다 랩터 가죽 10개 기부합니다 안에다 넣겠습니다 아샤샤 좋아요 아나바다운동 좋아요 됐어 다들 배고픔 다들 괜찮죠? 자 이제 다들 돌멩이 들고와 돌멩이 돌멩이 들고 우리 이제 랩터 한번 찾으러 갑시다 오우 좋았어 밤인데 밤이면 아침으로 바 아아 아 배고프다 아 잠깐만 어 수리요구 그러면은 이게 목재 2개 이동 이동 하고 어 누가 내 섬유를 음 됐다 가죽 하나만 줘보실까요 가죽 다시 넣었어요 가죽 하나만 써서 하나만 예 저도 하나만 필요해요 됐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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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그거 하자 생존도구 하나 필요하자 생존도구 섬유 좀 넣어보세요 섬유 아 네 저 잠깐만 저거 만 만들고요 저 집 좀 줘보세요 아 가져간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다 넣었어요 다 철 하나 있어 철 하나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예 2번하고 3번 됐스 랩터가 무조건 필요해 랩터 그지 진대야 우리 진대녀석 이름이 왜 그딴거 붙였는지 참 씹새끼들이지 너에게 좋은 이름 있는데 트리토스 어떻니? 이쁜 이름이 있는데 진수돼지 같은 무슨 불쌍한 이름 딱 달아났네 무슨 어? 노을이 마냥 그치 진대야 네 옷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지 주인이 진대야 아니야 이거 트레이키라톱스 가죽이야 동족 있고 싶어? 그건 아니잖아 괜찮아 괜찮다고 자 다들 한번 다들 갠춘? 자 어때 랩터 사보러 갈래요? 어떨래? 아니 아니면은 오른쪽 왔어요 야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침대 몇 개야? 야 그러면은 그거 하자 침대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지금 여기서 남은 걸로 랩터를 잡고 가자 그다음 대장깐도 만들고 철 녹인 다음에 문명발전 고고순? 고고순? 고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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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내가 침대를 만들어볼게 침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족 20개가 필요한 아 대장깐 20개 필요하네? 네? 잠깐만 아니 침대를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다 심어놓자니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근방에서 굳이 쳐나갈 것 같진 않아 같고요 야 근데 어딨냐 이거 야 내가 일단은 가죽 넣어놓을테니까 한번 만들어보실? 여기 도도새 둥지있나봐 도도새끼 겁나 많아 오케이 오케이 흐흥 흐흥 흐흐흥 흐흐흥 오오오 흐흐흥 자 레벨 40되면은 익룡탈수 있으니까 좀만 레벨어 간바리마사지구 어 어 어 아슈 음 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일라 음 아프지 왜 아플까 슈발라마 음 아프지 어 좋아 좋아 형 진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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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면 머리 잘랐어?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저기 멀리 족제비 아 저기 족같은 사우루스 나온다 아 야 그 개와 개 개 개 개 개 울버린 사우루스 온다니까 어? 오고 있다고? 어 일단 얘부터 얘부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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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울버린 사우루스 우리 문명을 괴멸시킨 개가 온다니까 안 돼 그러면 가까워 가까워 가까이 올거 같애 절대 못잡아 어 봐봐 아아 이거 점점 점점 우리 움직여야돼 내가 이속을 어 볼라 안통해 크면은 안통해 야 그러면은 진대 일단은 무게올린다 진대 무게 진대 무게랑 좀 이속 좀 올리자 에 정말 트리키라톱스가 녹여 녹였 녹였잖아 녹여 진짜 우리가 진짜 우리가 그거 있으면 돼 마비 화살 있으면은 저 새끼 바로 홍콩이거든 왜 이렇게 질겨 이거 참 아깝다 뭘 봐 이거 대장깐 대장깐 어딨어? 제작에서 일단 대장깐 말고 대장깐은 상이고 하위를 만들어야 돼 어 하위를 만들려면은 철구와 공이 어 나 만들었어 철구와 공이 만들어줄까? 철구와 공이 이걸 만들어야돼? 어 가죽이 일단 내가 만들어줄게 아 잠깐만 그럼 가죽을 쓰면은 안장을 못 만들잖아 이거 근데 그러긴 해 그니까 지금 아예 철로 아예 일단 정해 철로 갈래 아니면 바로 안장 갈래 안장부터 해 그래 그러면 넣어놔 절구와 공이잖아 절구 자 절구야 맞다 절구다 하하하하하하 뭔 소리 하나 했는데 얘가 하하하하 철구와 공이랑 이런로 뭔 소리인데 아아 진짜 아아 미안하다고 자 일단 얘들아 이동하자 이동 자 다들 그거 총알 채웠어? 총알 채웠냐고 자식아 총알 어 충분해요 충분해요 아 광상아 광상아 미안해 광상아 미안해 아 충분해요 쥔님 어떠세요 그거 총알 저요 저 사냥중 아 5개 어디세요 어디세요 같이 보고 와 저 울버린안대 광상아 광상아 확인 usually 광상아 인데 광상아 예얘unts fiquei 아예 가지마 아예 가면 안대 얘 야 그거 아니 시승감 좋은거 그거고기 먹어 고기 아 채식 먹어 쥔거야 필요없어 어 저 이쪽으로 뛰어오는것같은데 own 어 안돼 애 konkurs 때 cogn 얘態 따라오게 내가 허락 어어 따라오게 아 내가 하라고? 역시 족장을 알아보는구만 오케이 오케이 따라오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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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게 야 랩터 가자니까 랩터 랩터? 근데 랩터가 이 주변에 없어 아니 아까 있었잖아 아까 있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아까 쟤 쟤 뭐야 야 쟤 울버린 서우루스 때문에 못간거지 저기 있었어 걔 야 근데 어디야? 쥐? 나 아까 거기 도도새 우리 잡던 데 있잖아 우리 캠프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아니고? 오른쪽인가 어쨌든 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일단 어 저기 뭐 하나 있네 자 일로와 민수랑 그 광성이 일로와 저 잡자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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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면은 걔 있어 걔 시승감 이상한 얘 시승감 안좋은 얘 왔어 일로와 일로와 시승감이 뭐야 승차감 아냐? 그럼 시승감은 뭐야? 시승은 니가 타본 느낌이고 그게 그거지 아무튼 일로와 빨리 여기 니가 타는게 시승이고 타봐서 별로야 승청하면 별로야 당장 일로와 필랑이랑 여기 얘가 일단은 가죽 뜯고 간다 시승이랑 똑같이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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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던지다 던지다 자 볼라볼라볼라 두에이이이이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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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맨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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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머 잠만 잠깐만 방금 실수로 진수돼지 치른것같은데? 아냐아냐 됐어 됐어 잡아잡아 그렇지 여기있다 일단 우리 따 따로 움직일게 왜냐면은 그 울버린 싸울 수가 있어갖구 좀 애매해 그 다음 야 랩... 어 저기 뭐있다 어 트리키턴토스다 오 껴았다 오 오 오 오 어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 때리지마 일단 트리케라토스 카마니스게 하려고 대기 됐어 아 움직이노 움직이노 오오 누가 지금 불법 다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어? 공룡? 뭐야 이거 두마린데? 아 한 마리구나 이거 움직인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잡을 거야? 뭐.. 아니 못해 못해 우리가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디 유리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 아까 같은 생각 나온다고 안 돼 포기해야 돼 에이 저거 잡기 쉬워요 여러분들 야 일단 쭉 와 쭉 한번 따라와봐 쭉 오케이 오케이 쭉 가 쭉 가 쭉 따라와 쭉 지금 잠시도 멈추면 안 돼 쭉 쭉 쭉 쭉 쭉 쭉 이 가죽 있어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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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죽 내놔 가죽 그렇지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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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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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로와 그렇지 야 진수대지 진수대지 어딨어 진수대지 아이 잠깐만 이 이름 야 이름 바꿔라 아 진수대지 진대 일로와 진대 파킹대 있네 주차왕 파킹 걷기왕 워킹 에헤헤 히히히 히히힛 테이링 호혁 티오오오오구 도꼬 요 따르기 오오 데스 아 여기 따로된 거구나 어어 지금 개인 행동 설마? 설마 혼자 사역하면서 개인행동? 지금 정말 말하지만 내가 탑원 소감으로써 정말 이 쓰레기 사우러스라니까 우와 와아아아 와아아아 아니야 구진하니까 이거 아 진짜 구진 쓰레기 사우러스나 저걸 왜하지? 흠 야 그래도 이동용 이동용 아니야 이거 나 스테미나 너무 딸려 자 그러면 아 그러자 그러면 저 앞에 거북이 싸우러스 있거든 거북이 싸우러스 일단 뜯는다 오케이 뜯자 도도새는요? 아 도도새보다 고불.. 예예 싸우러스 자 내가 내가 유인한다 일로와 어 나 새총이 망가져 잠깐만 새총 망가졌는데 가죽이 없어서 못해 가죽좀 주실분 가죽이랑 목재 세.. 아 목재는 됐다 가죽.. 아 예예 자 잡으세요 가죽 가죽좀 가죽좀 광성아 가죽 가죽 하나만 어 싸운다 존나 파이터인데? 자 아무것도 안.. 그냥 맨..맨..맨..맨..맨..맨으로 가네 그렇지 그렇지 오 야 봐봐 와 진수되지.. 아 진대봐봐 진대 진대 껴서 못간다 와 어쩔건데 거북이 싸우러스 내놔 어? 간을 가져왔다 일나 벽칸 가져왔다 올 수 빨래놔 그렇지 가죽에서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야 바로 이동 바로 이동 어 야 좌패 좌패 어 엄청난 싸우러스 원 뭐야 랩턴가? 어 야 랩 터지고는 되게 큰데 뭐야 티라노 아니야? 에이 야 티라노 같아 저 앞에 봐봐 야 광성아 멈춰봐 오 야야야야 야야야 나 갑자기 공격해 오 야 쨉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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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그렇지 와 날아가는거 봐봐 그렇지 와 내 몸 튀고 오케이 어디서 침 뱉다 히들아 야 쇼발라마 좋았쓰 야 그래서 광성아 저거 뭐같애? 내가 보고올게 아니 내가 니 발 느리잖아 너 보고와 어? 내가 보고올게 얘들아 어 보고와 보고와 진수되지 대기시켜 죽으면 버린다? 아 진대 그래도 길맞고 해 내가 보고올게 물 벗고 보고올게 진대 쫓아간다 아 진대야 아무리 내가 주인이어도 그렇지 그러지마 대기해 아 어우 씨바 뭐야 어우 불쌍해 어우 더러워 상상소리야? 몰라 엉덩이 빨았어 진대야 쟤 어차피 죽어서와 기대하지마 내가 가지고올게 어디야 어디야 걔 어딨어 엉덩이 빨았어 뭐야 어? 자 일단 아 또 얘 히드라가 또 싸쳐 어? 광성아 아 저 도깨비 사우루스 도깨비 사우루스 아 좋다 자 자 일단 볼라 볼라 되나 볼라되나? 어 자 볼라볼라볼라볼라볼라 아 안된다 안된다 도깨비 사우루스 도망쳐 도망쳐 안돼 진대야 가만있어 진대야 가만있어 빨리 일로와 튀어 어그러져 끌어져 나 죽어 이러면 오 됐다 됐다 다행이다 안돼 진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싸워 싸워 진대 죽어 이래 나 진대 죽어 싸워 싸워 기절 기절 진대 죽일 수 없어 진대 죽일 수 없어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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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울 수 없으면 죽여 어 나는 좀 죽이면 안돼 아이고 어 진대야 진대야 어 죽였다 죽였다 이 시발 진대야야야야 이 시발새끼가 야 나도 죽었어 광성아이가 왜 억울한 척 끌고 왔어 이 새끼야 뭘 내가 끌어 미친놈아 아 이제 수고했다 다음생에 보자 어 광성아 광성이는 안장만 만들어 놨네 광성아 뭐 타려고 했니 어 나 안장 안 만들었는데 너 안장 어 잠깐만 야 저기 어 볼라 다 달려 야 거기서 괜찮은거 나왔어? 아깝다 야 광성아 그러면은 너 태어났어 야 근처에 거 울버린 서브스 있나 보자 봐봐 없어 없어 아 나 가고있어 랩터면 없지마는데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그렇게 랩터부터 빨리 잡아야될 것 같은데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야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볼라를 또 만들어야 아 볼라 잠깐만 야 서 어? 아 오케오케 내가 볼라 좀 만들게 볼라 만들게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저 어 대가리 저 저 타조사우루스? 별거 아니야? 타조야? 어 타조사우루스 별거 아니야 아아아아 오 이속 개빨라 야 저거 잡자 아 아깝다 저거 이미 도망갔어 엄청 빠른데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야 이거 들어봐 얘들아 트렉킬터스 어차피 죽었네 그러면은 어? 그러네 그럼 내가 큰 그림 미래로 봤네 인정? 인정? 인정 씹인정 핵 씹인정 내리고싶다 내 말 맞잖아 결국은 죽었잖아 인정? 씹인정? 어때 내 시체 어딨어 니 시체 거기 있어 안먹어서 하나도 건들지 않나버렸어 어딨어 그럼 나야 나 아 일단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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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려줄게 여긴 어 나 왜이렇게 무겁지? 아 그거구나 야 그리고 나 이..이..이..이 좀 어떻게 됐지? 우리 이러면 점점 멀어지는데 저기 집까지 근데 일단은 어떻게 어쩔 수 없어 하고 가야돼 어 야 저기 엄청나서 그러지 엄청나서 그러지 어디? 저 앞에 야 잠깐만 멈춰 그리고 저거 랩터 아니야 저기? 랩터 두마리 같은데 저거? 아닌가? 어? 저거 건너편에? 어 세마리 약간 랩터처럼 보이긴 하는데? 야 그리고 물에 있는 예 reb solid saber 잡아볼래? 아 근데 여기 물에 있으면 좋잖아 내가 그러므로 내가 그러면 물로가서 땡겨올게 이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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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육지로가 육지를 위발람만 육지로가 육지로와 이자식아 육지로 가라고! 육지! 육지! 육지나! 육지나! 아 육지! 하하하핳 아! 저러간다! 저러간다! 오우씨... 개잘못 쓰네 야 그리고 저기 랩터 같은데 랩터 한 마리 가져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 마리다 보니까 합동공격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 아... 너무 멀다 너무 멀고 너무 많다 일단은 또 넘어간다 따라와, 컴먼 맨 오! 여기 엄청난 싸우러서 또 있다 어? 얘들아! 어우 깜짝... 얘들아 울트라 싸우러서 컴먼? 흐흐흐 이게 왜 갖고 있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안 돼 절대 안 돼 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어! 야 잠깐만 저 내 시호처럼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쟤가 지금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고 있네 어 그러네 그래 우리... 먹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네 내가 볼 땐 그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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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수 민수 어디 가 일로 일로 민수 싸대지마 일로와 가끔 때려 어 그 필라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안 먹었다 광성이 이 새끼 뭐 광성이 지지채 끌고 댕겨 잠깐만 이거 이거 타겟이 내가 된 건가 아닌가? 또 아닌 거 같네 그냥 오지 말라는 뜻인가? 어 저 광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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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랄지 광성아 안 돼 광성아 아 이게 가까이 가면 적이 뜬다니까 차 가스압 치매하고 가만히 있다니까 족장마라 더럽게 안 듣네 족장만 봐봐 아 공격당하지도 않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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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잡으면 되겠는데 저 엄청 안 돼 우리가 아 쟤가 올 거 같은데 야 얘들 엄청난 썰어서 고고? 잡자고? 저거? 여기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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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벌이다 올라오지 않을까? 저 위에서 오면 될 거 같은데 야 벌이다 벌 광성아 벌 야 니들 벌 야 쥐 벌 쥐벌 쥐벌 아이씨 뭐야 이거 광성이가 떠어 어허엄 내가 내가 잡을게 벌집을 건드렸어 쥬발라미 야 트리톱스 트리톱스 도와줘 트리톱스 어딨어 아 아 맞다 죽었지 아 어허허 트리톱스 아이씨 벌 벗어서 트리톱스 흐흐흫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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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장 하아 맞아 트리톱스 죽었지 이거 졸라 크네 이거 아 alert 거기 방금 다 먹었는데 그럼 내가 meg 생고기 뜨롤테니까 한번 바위에서 먹을레? 야 광성 war 내 공룡 안에 니 옷 들어 있던데 얘가 뜯었어 내 옷을? 이어 크끔 코끔 아 알아ящ santé가 데미지 없어 적다고는 아는데 내가 볼 때 이속이 제일 빠른 것 같거든, 이속? 레벨 6 똥 뭐야, 이거 야, 잠깐 대기해봐, 대기해봐 어딨어, 타조사우루스 아까 물속에 빠져서 안 나왔어 야, 넘어가서, 어, 쯔다, 랩터 갈까? 고고? 자, 근데 뭐, 뭐, 머리로 오면 어떡해